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내가 노래가 좋아서 꼭 가수라기보다는 노래가 좋아서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죠 자 원점으로 돌아갈까요?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석연아라는 가수를 여러분께 인사하는데요 이 가수는 또 끼가 상당히 많은 가수예요 자 우리 잘 알고 내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우리 후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석연의 기다림 이어서 무슨사랑까지 자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래시가 우리 아래시가 그 약속을 잊었을까 자 여러분이 우리 아래시가 그 약속을 잊었을까 기다려야만 가요 더 기다릴 수 없어요 두다우마 두다우마 다짐해놓고 여름이 가고 눈 내리는 겨울이 여름해 내가 더 싫까? 내가 더 싫까? 그 약속을 잊었을까? 내가 밀린 그녀들이 빠졌는지 내가 싫은 그녀를 싫어졌는지 두편으로 된 저 하루도 소식은 없이 더 기다려야만 가요 더 기다려야만 가요 더 기다릴 수 없어요 더 기다려야만 가요 더 기다려야만 가요 감사합니다 잘하죠? 아주 끼가 다분하고 정말 열정적인 그런 가수죠 자 이번에 이어서 무슨사랑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석연아의 무슨사랑 네 이제는 메디리 하나 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연아의 무슨 사랑스러운 흥믄쳐 비결이 왜 나고 혼내줘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나를 바꾸받아 간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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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 4, 5, 6, 7, 8 4, 5, 6, 7, 8, 9 이건 말에 의지로 하는 내 손을 닿고서 오 나만을 보내준 사람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몰라 불만하신 나를 보라 나란 알 수 봐 알 수 해 살아남은 살아남다고 안하고 무신가고 기운의 어려움 충격될 것을 오늘도 지진가 정신없는가 내 마음 변하며 어쩌시저도 당신이 저번만 벌렀라 이ssen 그는 편을 기대됩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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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손이 정해져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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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세월이 하우 먹으니까 Le Mark sembla 그정리 아아 은 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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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 사랑을 바라는 그 다음 에 참고하는 하나 내 사랑이 정말 저번에 학생들 안녕히가세요 감사합니다 정신 후 후에는 그냥 저것이 장혜지용